매력 터지는 박폭스 영탁이 오래전 자신이 첫 번째로 사용했던 폰, 유물을 발견해 팬들에게 공개했다. 지난 10일 영탁의 공식 SNS 인스타그램 계정 스토리에 마이 1ST 셀폰 글과 함께 영상 하나가 게재됐다. 게재된 영상 속에는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는 달달 영탁이 오래전 사용하던 옛날 폴더폰을 섬섬옥수 청순하고 예쁜 손으로 요리조리 돌리고 열었다 닫았다 폼 배터리를 분리했다. 다시 끼우며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는 영상을 전하며 마이 1ST 셀폰하는 글로 유물을 발견한 듯 무언가 설레는 손놀림의 귀여움을 꾸며냈다. 이 영상을 본 팬들은 엄마가 휴대폰 사줄 테니까 반에서 5등 안에 들라고 해서 2등에서 샀다는 폰인가요? 아직도 가지고 있다니 대단스 유물 공유해주는 최 박영타 손이 너무 이쁘다 폰보다도 손에 눈이 가요. 골동품을 가지고 계셨군요. 저도 간직하고 있는데 나도 내 첫 번째 폰 찾아볼까나. 즉 어딘가에 있을 울 왕자 진짜 대단해.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다니 유물 발견이용. 마지막에 코웃음 너무 귀여웅 이라며 뭐래도 그냥 영탁이 다 좋은 내 사람들의 애정이 듬뿍 담긴 글들이 가득했다. 시간이 가도 지워지지 않게 모든 걸 다 기억하는 영탁은 오는 2월 17일에서 18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에서 TAKSHOW 앵콜 콘서트에서 내 사람들이 그토록 나이브로 원하던 니편이야를 부르기로 약속해 내 사람들을 홀릴 예정이다. 조금씩 도움 manera. 하지만 이런 모모들이 낫동점을 봐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마 Buttons 유ğ 유ğ